전장까지 봐주시고요. 하나, 둘, 하나, 둘.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저희가 저희가 지금 작년에 하늘 씨랑 헤드랑 같이 헤드베어프 씨라는 운동화를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아서 오늘 효주 씨랑 헤드랑 같이 어려운 친구들한테 헤드베어프 운동화를 환불하는 행사를 가시는 거고요. 오늘 이 사진은 월요일 오전에 뮬리지가 될 예정이에요. 이 사진들은 월요일 오전까지 뮬리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개인 SNS나 이런 데도 뮬리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조금만 옆으로 끓일 수 있어요. 아니, 그렇지. 자. 기다려주시고요. 하나, 둘. 깜짝이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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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만 지금 핸드폰이랑 이런 걸로는 사진 더 이상 못 찍으실 것 같아요. 저희 공식 포토분만 우선 사진 찍을게요. 너무 혼란스러워서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안녕. 1여자, 1인Are. 1. 하나, 둘. 하나, 셋. 진짜 잠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안녕. 안녕.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몇 살인가요? 9살에서 10살이네요. 지금 올라간 상황에서 이수구가 제일 8, 나머지 개선은 9. 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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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